자 이번 주제에 이것입니다. 집값 상승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요즘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냐면 집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떨어진다고 하는데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오르고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기사에 이런 게 나왔죠.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타깃이다. 금리 인상 시동을 거는데 가장 타깃이 이 부동산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부동산 전문가들 한번 얘기 들어보죠. 이게 지금 이 금리로 과연 집값이 잡히겠냐라는 거죠. 금리가 과거에도 금리가 높다고 집값 내리지 않았다. 이거 맞거든요. 참여정부 2007년도 이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5%대까지 5%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까지 기준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가 넘어도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이게 2008년도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왔죠. 계속 내려왔어도 그때 금리가 낮다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집값이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부동산은 정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시중에 돈이 풀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 개발 호재도 중요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의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하나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이 꺾이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금리 인상하면 집값 하락한다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여태까지 해왔던 전문가들이 해왔던 그런 얘기죠. 자, 미국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그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 대출 받아서 여태까지 다 투자를 했잖아요. 대출이자를 내면서. 그런데 대출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가하더라. 대출이자가 막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매물이 쌓인다. 대출이자가 늘어나니까 아이고, 이제 이거 계속 버티지 못해. 매도해야 되겠어? 내놓는다는 거죠, 시중에. 자,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더라. 이게 여태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늘상 얘기했던 하나의 통속적인 얘기예요. 통속적인 얘기. 이거 맞지도 않는 얘기죠. 그러나 금리 인상은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상승으로 가는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이 금리가 인상에서 집값이 하락한다. 이건 너무 섣부른 그런 예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금리와 부동산의 특성. 이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는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방 위로 경직이 돼 있다. 올라가지 않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금리를 올릴 때는 금리를 갑자기 1%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그래서 0.2억 퍼센트씩 올리죠.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자, 부동산은 반대로요. 하반 경직성이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이 둘이 완전히 상반되죠. 자,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판단하는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을 20년을 넘게 지금 해오면서 제가 판단하는 정말 이거 기준비 너무 높아. 이자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매도해야 돼. 이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려면요. 최상 기준비가 4%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0.5%잖아요. 그런데 이게 4%까지 올려면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올라서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집값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원인,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공급 부족입니다. 왜?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 빈 땅이 없어. 그러니까 낡은 집 부서서서 새 집 짓는, 낡은 동네 부서서서 새 동네로 만드는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는데 이것을 계속 규제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처음으로 공급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4 대책으로 비로소 공급 부족 인정을 해서 공급 확대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공급 확대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재개발과 재건축뿐이다.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규제를 지금 묶어놨으니까 재건축도 그렇고 안전진단 재건축 통과하기 너무너무 어렵죠. 재개발도 참 그거 구역 지정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규제를 빨리 푸는 게 해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은 언제쯤이나 시작이 될까요?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상기신도시도 지금 빨리 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공급 증가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는요. 집값 안정이 기여할 거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오냐는 문제. 지금 당장 서울에 집값이 막 오르는 건 뭐예요? 10년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막았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언제 들어오냐고요. 상기신도시, 청약 한대전, 사전청약.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상기신도시는 2028년도 이후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공공재개발이니 공공주도재개발이니 민간재개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들어와요? 우리가 보통 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지금 부숴서 지금 짓는다고 해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은 상당히 지금 느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급 부족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자, 집값 상승 요소, 부족 요소. 상승 요소, 부족 요소. 공급 부족. 이게 상승 요소. 집값이 오르는 상승 요소죠. 몇 년간 공급이 없을 것이다. 내년에 서울의 공급 물량, 올해보다 또 대폭 줄죠. 자, 전세가가 지금 상승한다. 물론 임대차 3법이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집값 상승의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죠? 집값, 전세가가 오르는 건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물가가 오르와요. 이 통화량이 돈이 막 늘어나게 되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이 막은 많으니까. 그러면은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실물 자산의 대표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동산의 가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악재라고, 이건 다 상승 요인이고요. 악재 요인은 금리 인상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한꺼번에 못 올린다. 서서히 0.25%씩 인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상승 요소가 훨씬 많죠? 자,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자, 서울의 유일한 공급방법,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서울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은 지금 정부에서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해주려고 하죠. 재건축은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강남은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강남 우리 3구라고 하는 데는 낡은 아파트 부서서 새 아파트 짓는 재건축밖에 없는데 거기를 풀어주게 되면 강남부터 집값이 막 급등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퍼져서 한마디로 집값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풀어주기 어렵다. 지금 이런 논리고 재개발은 풀어줄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뭘 따라가야 돼요? 정책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정책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서울 집중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특수지역. 저는 이게 특수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수지역은 한강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변. 앞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상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강에 있는 집값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게 강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집값은 그게 바로 강의 특수가치라는 거죠. 이서가치. 자,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은 너무너무 많지만 역세권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듣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인간사회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 기회를 잘 타면 성공에 도달하지만 놓치면 인생 항로는 여울에 박혀 불행하기 마련이오. 세익스피어의 얘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데 예전에 평생 세 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잡아도 되는데 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근데 짧은 그 한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순간에 움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서 우리 제2카페, 부동산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행복한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